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의 시한줄 것처럼 바다가 보고 싶으면 날 한 번 꼭 안아봐도 돼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날 꼭 안고 있으면 내 따뜻한 아랫배에선 바다 냄새가 날 거야 넌 외롭구나? 응 조금 사람은 외로워지면 금방 몸이 차가워진대 내 아랫배는 바다에 내려앉을 때에도 항상 따뜻하지 그렇게 해서 나는 바다 냄새가 그리울 때면 날아온 부리갈매기의 아랫배를 꼭 안게 되었죠 김경주의 동화 나무위의 고래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의 시한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연말연시를 맞아 문장의 소리가 준비한 DJ의 가족 특집 지난 한 해 아쉽게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시인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제 동생과 삼춘이 녹음실에 나와 있습니다 DJ엔 저의 삼춘 이덕규 시인과 제 동생 오은 시인이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시슨 오은이고요 김민정 시인의 동생입니다 오은정 아닌가 합치면 오은정입니다 확률이 정자로 끝나려면 오은정이라고 해요 오은정입니다 저는 삼춘 이덕규입니다 삼촌이 아니라 삼춘이라고 저한테 하라고 하셨죠 네 이유가 뭐였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동네 삼춘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약간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안 불렀고 기전지방 사투리에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삼춘이라고 그랬어요 삼춘 삼춘 그랬는데 참 따뜻하고 푸근한 분이었는데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네 삼춘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은희는 저도 제가 태어난 곳에서도 삼춘이라고 있어요 삼촌이 표준한 걸 나중에 알았고 맞죠 삼촌이라고 해서 삼촌인 걸 알았을 때 좀 충격받았었어요 당시 네네 일단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먼저 우리 삼춘부터 네 문단아 나온 지 이제 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밖에 안 됐나요 네 그래요 여전히 그래도 이런 문학행사나 어떤 뭐 이런 자리에 나오면 어색하게 짝이 없는 시골 사람 이덕규입니다 네 또 우리 반갑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긴 한데 한껏 도시적인 느낌을 풍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스노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려야 될 순서인데 틀린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이덕규 삼춘부터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961년 네 경기 화성에서 태어났다 너무 강조한다 61년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98년 현대시약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미였습니다 네 뭐 더 없나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우리 은희 네 198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2002년 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다 아우 그냥 학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읽어줄게요 네 학력 빼죠 여기 있어요 내가 쓴 거 아니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네 호텔 탈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 그리고 너랑 나랑 노랑이 있죠 네 네 현재 장란동인 맞습니다 삼촌은 뭐 동인 안 해요 동인 없습니다 네 이 나이 때는 동인이 쉽지 않았죠 네네 청록파 거의 그 시기 아닌가요 61년 생기면 올해 몇 살이시죠 예수 나이 묻는 거 이거 그렇죠 나이 묻는 거지 실례인가요 난 내내 물어 실례 아니죠 삼촌한테는 55세입니다 근데 55세 아닌 것 같아 아 처음 봤을 때의 느낌대로 40대 같아 네 고맙습니다 네 노미였습니다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파티 많이 하셨죠 파티 네 많이 안 했어요 그 정도가 많이 안 한 건가요 그 정도 몇 건이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봤더니 뭐 파티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수원에서 경기민이총 문학분과에서 한 번 술 먹자 그래서 나갔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가족끼리 한 번 먹었고요 네 딱 두 번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지 근데 인복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원래 없었는데 네 오은정 만나서 풀렸지 그렇지 시단에 나오면서 인복이 터졌어 그전에는 농사짓고 또 뭐 현장에서 원래 이제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네 그때는 그냥 뭐 사람보다는 일에 쳐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뭐 아무튼 문학하면서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오은 시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 책이 언제 나온 거죠 아마 마지막 책은 재작년이죠 2013년 4월에 두 번째 시집 나온 게 마지막 책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앤솔러지나 이런 거 하나씩 써가지고 낸 거는 몇 권이 있지만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는 다니는데 점점 회사하고 멀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오은 시인이 다니는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다음소프트라는 빅데이터 회사에서요 대기업이나 정부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다니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하고 달라요 아 그러니까 네 분사했어요 2003년도에 네네네 그 두 분 모두 이 문장소리에 출연을 하신 게 처음은 아니시죠 네 오은 씨는 찾아보니까 2012년도 네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시집 나오면 안 부르고 시집 나온 뒤 한참 3년 정도 있다가 불러요 왜 그럴까 그냥 시간 뜰 때 약간 좀 한 명 좀 채워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네 오늘은 뭐 연말 오늘은 내 강력한 의지였어요 오은정 아니면 나오기 힘든 자리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덕규 시인께서는 우리 삼촌은 2009년도에 출연을 했어요 2009년도 김중혁 작가가 이제 DJ 할 때인데 2009년이면 벌써 몇 년이 나죠 아주 6년 전이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무슨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너무 기억 아주 생생한 기억이 뭔데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하라고 뭔데 아직 분노가 있습니까 이렇게 김중혁이 물어봐서 정말 나는 사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이거 없다 그러면 분위기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아주 무겁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그때 그런 질문을 했구나 나는 되게 가벼운데 그래서 이번 시집에도 분노에 걸렸듯이 아닌 편이 있습니다 은희도 출연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김유진 작가랑 출연했었는데 유진이랑 같이 나왔었어요? 서로 이제 작품들을 읽어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DJ 누구였어? 황정은 소설가가 있었고 제가 김유진 소설가의 작품을 좋아해서 참 잘 읽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유진이는 그러면 은희 시를 읽은 거야? 읽었죠 기억나 무슨 시인지? 기억 안 나요 2012년이니까 첫 시집에 있는 시를 읽었겠죠 아마 그 인기가 폭발했던 그 시집 아 그거보다는 두 번째 시집에 인기가 좋았어요 고은정이 팔았기 때문에 그 몇 세가 찍었더라? 두 번째 시집이요? 팔 세인가요? 아 네 우리가 첫 시집에 인세보다는 더 많이 찍자가 우리가 목표였거든요 넘겼나요? 엄청 넘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는 각자 인연도 있지만 두 분의 인연도 또 긴 하죠 그런가? 사실 저는 불편동인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김민정 시인도 거기에 멤버지만 불편동인 모임에 나갔다가 약간 삼촌이 불편동인의 뭔가 대부격? 아니 삼촌이야 거기도 무슨 대부야 대부는 그래도 저한테 족보가 꼬여서 저한테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영주가 삼촌이라는데 영주한테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너 영주한테 이모라고 그랬지 이모 이모라고 엄마라고 하고요 엄마라고 하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한동안 그렇게 불렀을까? 나는 문인수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었어 왜냐면은 문단이 이제 발을 들이고 외로운 거야 뭔가 여기 발 들을 데가 없고 내 가족을 만들면 뭔가 좀 위로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엄마 삼촌 고모 할머니까지 다 있었던 할머니 누구였어요? 할머니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말하면은 매장 갑니다 맞어 그게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45년생이 저희 아빠여가지고 문인수 선생님한테 아빠라고 불렀는데 황현산 선생님이 그때 황현산 선생님 때도 내가 아버지처럼 불렀더니 넌 아버지가 몇 개냐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실수했구나 해서 지금은 문인수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그런 뭔가 외로움에 우리가 서로 혈연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촌은 은희 만났던 거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해요? 은희 아마 불편동인인지 아무튼 어떤 문학행사에서 봤어 봤는데 아주 똘똘하게 생긴 어떤 꼬마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종행무진 누비고 다니더라고요 다 말 놓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꽤 똘똘해 보였어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꽤 똘똘해 보였어 지금은 얘기를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참 왜 그런 거 있죠 시골에 가면 아까 삼촌도 있었지만 동네에 또 공부 잘하는 똘똘이가 하나 있었어 딱 그 스타일이야 그래서 아마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나한테 많이 맞고 신분님도 많이 했었겠지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제가 예뻤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을 주겠다고 진짜? 논을 막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논은 내 헬기 띄워서 농약 뿌린다고 하는데 만평이가 2만평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나는 일자리도 안 구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자식이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논 준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삼촌은? 논은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준다고 했을 거야 아니 나한테 준다는 말 안 했어 안 했어? 한 번도 논 얘기를 나는 해봐 그럼 오늘 할게 줄게 그런데 실제로 논이 얼마나 있어? 저는 원래 터무골 전공했고 현장생활도 했고 재사업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냥 노동 특히 농사로 그냥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단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 땅이 그래서 우리 세전짐을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하고 내가 좀 장만한 게 있는데 한 6천평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돼? 더 많이?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때는 남의 농사를 까지 해서 한 1만평 정도 농사를 진 적이 있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나?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논을 자꾸 이게 평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없었어 이게 올해는 여기서 쌀이 몇 가만 나왔냐고 묻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데 내가 너무 저질이구나 그러니까 저질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막 자본들이 유입되고 시골로 막 들어오고 공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끔 오면 이렇게 물어보죠 평당 얼마나 가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2, 30년 만에 그 땅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 전복돼 버린 그런 어떤 현장에서 나는 그걸 다 봤어 그 역사를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 됐든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지금 일부는 이제 다 친구를 주고 앞에 있는 한 2,200평밖에 안 줘요 농사를 그런데 놀면서 그냥 놀이 삼아서 듣는 거지 2,200평에서는 몇 가만이가 나와요? 한 40가마 나와요 80kg짜리 한 가마가 80kg죠 네 그래서 40가마 정도 나오는데 뭐 이제 나눠 먹고 형제들 나눠 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돌려요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농협에 수매를 하죠 그래서 수매 한 연봉이 2,200평이면 쌀로 쌀만 연봉이 그냥 금액으로 치면 아마 한 400만 원 쌀이 그렇게 싸구나 나 연봉이 400만 원이야 나한테 잘해야 해 정말 밥도 사고 해줘야 해 근데 밥을 내가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녹음 끝나고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 사 근데 삼촌 부자잖아 고리대 금옥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부자라고 이제 소문이 난 나 정말 방송에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부자라고 해서 나는 이제 옛날에 아니라고 막 항변을 하다가 요즘에는 고맙다고 그래 그냥 왜 그러냐면 예전에 동탄 신도시가 화성이에요 근데 동탄 신도시가 막 이제 그 lh에 이제 막 넘어갈 때에 거기 이제 그 홍신선 선생님이 이제 거기가 고향이세요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자 이제 스승님인데 그분이 막 이제 데모를 했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그때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양님 여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고 화성에 그 이덕규도 있는데 이덕균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망했고 거기는 편입이 안 돼서 거기 때보다 됐어 이 얘기를 이제 퍼진 거야 퍼지게 퍼진 거지 그래서 노양님 여사님께서 우리는 망하고 이덕균은 부자됐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어떤 그 현실적으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산가치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낯설어요 그 계산 방식이 그리고 단 한 평도 팔아본 적도 없고 또 그 터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농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저는 수입은 적지만 늘 주업은 농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 문학도에서 냈던 시집을 보면 처음에 보면 농사 짓고 있다라는 게 양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약간 부러웠어 그러니까 뭐 시만 쓰거나 뭐 책만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되게 근원적인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기 또 내가 자서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연봉이 400이라고요 네 그래도 부유해 보여요 400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또 토목을 전공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집도 짓잖아 집도 짓고 또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해요 다 했고 또 그 이외에 또 이제 돈벌이들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거의 다 성공했어요 부자네 부자요 자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저기 은희는 뭐 질문이 뭐였죠 너무 이야기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촌 봤던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해줘야 되겠네 운이 똘똘했다가 먹던 그게 다야? 뭐 똘똘했다도 있고 뭐 그렇죠 아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똘똘해서 어른들 귀염을 한 몸에 다 받는 그렇지 입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 다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 참 저 친구는 스스럼도 없고 사람을 사귈 때 어떤 벽이 그냥 다짜고짜 허물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놈이라고 야단칠 사람들이 없지 근데 가끔 이놈하고 혼난 적 있죠? 많이 저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많이 지금 내가 울음바다를 몇 번만 울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다 될 줄 알고 했는데 그중에 정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아니 미리 벽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절대 누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 만나자마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저도 막 벽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막 반말했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너는 왜 김민정이랑 똑같냐고 아니 설마 그래서 제 멸명이 남자 김민정 아니 설마 솔직히 합시다 진짜 진짜 난 혼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민정유나는 좀 혼내기가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간을 보고 하니까 너 처음에 간 안 보고 했잖아 난 간 안 보지 눈치가 없었나봐 당시에 그러니까 정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나는 좋았어 좋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미안한 게 하나 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시집 호텔 타설의 돼지들 나왔을 때 내 출판기념회도 갔었거든 네 맞아요 가고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얘기를 며칠 있다 듣고 아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그러고 계속 그렇게 내내 마음만 쓰다가 그냥 끝내 못 가보고 그냥 나중에 봤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고 계속 미안했어 논으로 주세요 논으로 아니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가 사고 전이었죠 사고 당한 후죠 후에요 그렇구나 그때 방송에 나와서 사고 얘기를 좀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해도 뭐 그냥 사실 그때는 뭐 가족과 한 게 아니고 다른 소설가랑 했기 때문에 아마 작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던 그때 사고가 되게 컸어요 그죠 컸죠 저는 그리고 이제 형님 안 온 것도 알고 있죠 삼촌이 안 온 게 왜냐면 제가 살생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 다 체크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메일 보냈어 사죄의 메일을 내가 갔던 건 기억하지 은희 몇 번 왔을 거예요 밥도 먹여주고 네 맞아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죠 저기 오늘 밤 내가 살게요 은하 아니야 은희가 무의식 중에 미당문학상을 탔다고 그리고 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영준은아 왔는데 제가 그 학사 논문을 하우마스를 썼는데 하우마스 잘 있냐고 사회학자인데 영준아가 나중에 연락해보겠다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했고 그 얘기를 들었어 UFO 막 있다고 하고 당시에 호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제 머리에 물을 한번 뺐는데 물 빼고 나니까 그때 기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아픈 게 기억에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아팠던 것도 다 날라갔으니까 아프다는 기억이 없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되면서 아픈 기억도 같이 갖게 됐던 적이 있죠 그래도 태생적인 긍정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 같으면 그런 큰 사고의 트라우마가 좀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은희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고 빨리 재활했고 다시 글쓰기에도 매진하고 여러 사람 많이 잘 챙기고 은희의 특징은 또 사람 잘 챙기기잖아 민정 누나가 할 얘기는 아니죠 제일 잘 챙기면서 아니 나는 오히려 못 챙기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은희 엄마의 김치를 받지 않았겠어요 은희 엄마가 또 내가 알잖아 은희 병원에 갔는데 은희 엄마가 풀메이크업으로 아들이 저기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머님이 풀메이크업으로 은희 엄마가 풀메이크업하는 사람은 아닌데 원래 기억을 하셨을까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손님을 맞아야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때 엄마의 인상이 되게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컸구나 구김살이 없이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시인으로서 비슷한 책들을 내고 있어요 은희는 이제 세 번째 시집이 곧 나올 예정에 있죠 삼촌 시집을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죠 자 어땠어요? 저는 밥그릇경전을 제일 좋아해요 아 뭐야? 왜요? 아 놈이 없앤다 내가 내는데 여기서 좋다고 해줘야지 네 문학성장 시집 2번씩 좋죠 근데 저는 밥그릇경전을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 가장 해악이 많이 담겨있고 저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놈이었습니다 싫어? 제가 지었잖아요 저도 그 표에 한 채를 넣었지만 저보고 그랬어요 년이었습니다 내라고 년이었습니다 내라고 얘가 한 말이야 나한테 아니 지금 아까 형이 계속 삼촌이 농사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밥그릇경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뭐지? 논을 볼 때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밥이 나오는 곳 밥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게 너무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 시집이 떠오르네요 나도 모르게 삼촌은 은희 책 중에서 시 중에서 나는 호텔 타세례대지들이 나는 지금도 근데 대부분 첫 시집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원래 강렬하잖아요 나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시집 생원을 했지만 구름공장만큼 그 제목 누가 지었어? 김민정이겠죠 나 아니야 내가 만든 시집 아니야 김민정이 아니고 그때는 연주 언니? 네 조연주 씨하고 지금 저기 누구야? 노인이라 기억이 안 나? 네 안 나요 황문정 씨가 담당이었어 황문정 씨가 담당이었는데 그 제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단 한 번도 그 제목을 내 의지로 내본 게 없어 아 진짜? 다 편집자들이 밥그릇경전은 택수 오빠가 졌어? 택수가 졌지 그래요 또 아 그렇구나 그걸로 져야 된다고 그래서 졌고 근데 어찌 됐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은희 첫 시집에 대한 은희에 대한 기억은 나는 호텔탈 세례대지들이 그냥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첫 시집을 내기 전부터 은희를 봤던 건데 그렇지 알기 전 그쵸 그러고 나서 은희의 시집을 봤을 때 아 얘가 비슷하구나 아니면 얘가 또 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동네 공부 잘하는 그냥 똘똘한 아이에서 세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정확한 어떤 이런 구도를 읽고 있고 소위 어떤 이 자본의 어떤 논리의 어떤 그런 부조리 삶의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평생 속을 다 싸네 정확하게 깨고 있구나 그래서 시가 점점 안 좋아지나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지나치게 논리에 또 그렇게 매리 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늘 경계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이게 지금 삼촌 시집이 6년 만에 나왔어요 그죠 네 제가 좀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이건 다 김근 때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두워 좋잖아요 77번 그래서 김근 덕분에 77번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신간이 나온 게 삼촌이니까 삼촌 목소리로 이번 시집에 실려 있는 거 하나 들어보고 은희 목소리라도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살짝 받긴 하지만 비호감이 돼지는 밥시다 우리가 네 근데 이미 비호감일 것만 같은데 그래 근데 뭐 어차피 집안잔치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만 대면 되지 집안잔치 잔잔합시다 유일하게 1월에 나한테 가질 수 있는 내 특권이야 삼촌 어떤 시를 나는 그냥 완두콩이라고 그러는데 싹튀기 전날 밤의 완두콩 심장소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싹튀기 전날 밤의 완두콩 심장소리 한겨울 들판을 건넌 어린 완두콩 전사들이 마침내 적진의 몸을 던졌다 적의 땅 깊숙이 숨어 들어가 자폭하라 째깍 째깍 봄의 텃밭에 장전된 연두빛 소년들의 심장 뛰는 소리 집집마다 등화관제의 희미한 불빛 같은 신혈을 앓으며 또록또록 숨죽여 밤을 건너는 핏발 섰는 똥자들 언제쯤 품속에 감춘 사제 양철폭탄의 안전핀을 뽑을 것인가 초록 성전 만세 죽자마자 다시 태어난다는 불사의 푸른 완두콩 전사들이 화양냄새 자욱한 지상전에 투입된다는 소문이 쫙 깔린 봄밤이다 네 이 시 은희도 읽어봤지? 그럼요 나는 제목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긴 제목을 다? 완두콩 심량 소리 너무 좋아서 은희가 읽어볼 시는? 저는 어떤 걸 할까요? 머리가 좋아서 쟤는 남해씨도 다 안 한 것 같아 나는 읽어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SNS를 올렸는데 짧은 시인데 절창이어서 좋아서 무인도 아니야 무인도? 전문을 다 올렸어요 무인도는 저는 짧은 시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낭동을 진짜 못해가지고 그게 삼촌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줄짜리 시인데 정말 여러 번 곱씹을 때마다 가슴에 울리는 게 있어요 무인도 사람을 따돌리고 사람을 반성하는 중 짧지만 깊어요 이거 되게 사람들 이거 올려놓으면 좋아요 되게 많이 따라와요 이 시 썼을 때 생각나요? 네 좋은 시입니다 아니 삼촌 이거 썼을 때 기억나? 아니 그 시를 사실은 한 서너 줄 한 다섯 줄 정도로 돼 있던 거를 다 버렸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서 가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아서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출발했어 모티브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런 양면에 어떤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양날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무인도적 나는 사실 또 지역에서 환경운동도 하거든요 계속 안 하는 게 없어 아니 우리는 화성에서 내가 원래 전농 전국농민의 멤버였었다가 사유 하나는 옛날에 농사지 물대포 좀 맞아야지 옛날에 아스팔트 모내기 많이 다녔어 진짜? 물대포 좀 맞아 가서 네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물광주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이 섬이라는 무인도라는 섬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 그냥 내가 딱 한 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다 쓰여서 다 날려버리고 그냥 두 줄만 남겨버렸어요 나 이거 삼촌 두 줄 때문에 나도 시 한 편 썼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문학에 내가 마감이라고 전화 와서 당장 써야 되는데 두 줄짜리 나도 쓰고 싶었어 그런데 한 줄밖에 안 나와서 한 줄을 보냈어 뭐냐면 초복이야 초복? 초복 한 줄 안에 어떤 사람한테 좀 많이 스파클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구절들이 가능하구나 내가 못 가진 것들이여서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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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 와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와야 돼 나는 읽고 싶은 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넘쳐서 잘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쁘신 두 분이시겠지만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 만날 거예요 네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채화로 다정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작업을 모아오고 계시다고 하네요 지금 제 앞에 한명곤 작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명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이름이 어렵기도 한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물론 프로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네 그 밑으로 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 네 그래폴류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한명곤 별세 네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별세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네 아무튼 문장의 소리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말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일러스트레이터 한명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네 네 네 그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엇하는 사람인지는 다 아마 알 거예요 네 그 프리랜서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요즘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세요? 요새는 주로 개인 작업을 위주로 하고요 네 네 네 일은 뭐 들어오는 대로 종종 하는데 네 네 음 둘에 하나 정도는 일을 그냥 안 하고 왜요? 지금은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일을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개인 일이라는 걸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돈 버는 일이 아닌 일이죠 아 그러니까 전시나 뭐 이런 걸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슷하죠 아 네 그 그러면 원래부터 그림을 전공하신 거예요? 그 대학교 전공은 그림은 아니고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인데 거기서 원래는 저 되게 회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수능 점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로 흘러들어 갔는데 계속 그림에 대한 생각은 조금 조금씩은 했죠 대학교 때 그림 관련 수업은 없는데 이제 1학년 때 1학년 때나 조금 있고 해서 군대 왔다 와서는 뭐 누드크로그 소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 전공 수업 중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림 관련 수업을 찾아듣고 해서 그러면 게임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죠?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되게 잡다하게 배웠어요 영상도 만들고 2D, 3D 그래픽 코딩도 하고 그게 지금 막 게임 문화가 되게 발달한 걸로 보면 되게 전망 있는 직종 아니에요? 저도 게임 회사를 취직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근데 요새 보면은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다 취직 잘하고 잘 다니더라고요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주요한 시간에 주요한 배우들이 막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와 막 이랬는데 그런 과가 있는지를 제가 몰랐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신 것이 언제였던 거예요? 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을 받아서 한다라는 기준이라면 네 대학교 한 3학년부터 간간히 그때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에 대한 사실 개념도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일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구나 해서 용돈벌이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시작이라면 시작이고요 그럼 책을 먼저 하신 책작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뭐 어디 출판사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래서 돈 떼인 적도 있고 아 네 초반에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대학교 3학년인 한명현 씨한테 연락이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쪽 일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좀 뒤져봤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격이죠 뭐 누가 뭐 이런 일 구합니다 하는데 연락을 해서 내가 좀 하겠다 네 네 해서 하나 두 개 하다가 네 초반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학 쪽에 쓰이는 그림들을 간간히 좀 길게 했는데 오 네 그렇게 하다가 그쪽 일은 손을 놓고 네 한동안 좀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공백기를 가지다가 올해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잡다한 일은 조금씩은 했죠 그 그림으로 일러스트 하는 일 말고 네 또 어떤 일을 하고 지내셨어요? 아 제가 그렇게 일을 조금씩 받으면서 해보다 보니까 뭐 돈도 좀 떼이고 네 조금 일이 조금 지루하고 받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지루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일이 아닌데 이런 게 생각이 들면서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손을 떼면서 그때 아는 쪽에 벽화 사장님이 계세요 벽화? 네 아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용돈벌이로 벽화를 좀 했는데 네네네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것도 재미가 없다 해서 차라리 사장님 저 그냥 불러주세요 그냥 일당받고만 나갔어요 아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아 이거 벽화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요 왜요 왜요? 저를 좀 깎아먹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림을 빨빨리 쳐내는 그림들을 계속 그리니까 아 그러면 그 벽화가 필요한 그 공간은 어디였어요? 어 뭐 뭐 수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막 이런데 네 거의 외벽도 굉장히 많고 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벽화도 좀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그냥 벽화 말고 육체노동이라고 하죠 거의 노가다 같은 것만 아 불러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계속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도장도 하고 그냥 막 이상한 것 많이 했어요 몸쓰는 일을 많이 하셨구나 네 저는 좀 몸쓰는 것도 좋아해서 아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 뭐 막 뿌리는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자전거도로 있죠 네 몇백미터 네네네 막 그런 것도 막 칠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작업을 네네 그러면은 책을 몇 권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책작업을 아 그게 몇 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거의 사파 위주라 그때는 네네네네네네네 그리고 한번 의학서적은 좀 길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 그때 당시에는 개념 없이 하던 거라 무슨 책이었는지도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의학서적이라고 하면 해부학 책 이런 거 좀 봐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책도 많이 봐야 되죠 네 집에도 있고 그쪽에서 받은 책도 있는데 아직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돈 떼었으면 주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중요한 서적들 몇 권 집에 막 쌓여있어요 아 네 아니 저도 동생들이 둘이나 간호사를 했어가지고 집에 해부학 책이 있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막 사람 이렇게 막 사지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놔서 여기는 어디 이렇게 막 써있는데 네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더라고요 네 저도 특히 질병 쪽 관련해서는 막 읽어보고 그랬어요 아 도움이 많이 그 제가 여기 오신다고 해서 좀 작품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네 뭐 산책이라든지 리듬 낌새 뭐 거미의 눈이 하얗게 쌓여가는 방 제가 봤던 것들은 좀 그런 풍의 그림들이었는데 네 요즘 주로 그리시는 것들이 그런 종류의 그림이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아니 저는 보면서 아 이분이 동화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동화도 좋아하고요 네네 동화책 창작 동화책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쓰고는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림에 이야기가 많이 담긴 거예요 아 네 그게 보여서 네 제가 이야기 담는 걸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서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장면을 포착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긴 이야기 속에 어느 한 토막이어서 네 앞뒤가 궁금한 거예요 그림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팔딱 뛰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림과 더불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위상이랄까 네 그 되게 높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이렇게 와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는 정말 멋지더라 저는 그 뉴욕코를 오래 그렸던 네 그 솔스타인버그를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저도 솔스타인버그 되게 생겼어요 네 제가 작품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 솔스타인버그가 만약에 있다면 네 좋을 텐다라는 생각에 많이 연상을 좀 제가 시켜봤었거든요 아 네 좋아하세요 솔스타인버그 네 솔스타인버그를 비롯해서 외국 보통 카툰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풍자화가 네 그분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 그림은 뭐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자인데 그게 비판을 막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은근한 그렇죠 재미가 있죠 네 네 펀이 있어서 네 아니 예컨대 우리나라 잡지로 치면 한겨레21이라든지 아 네 시사인 이런 잡지에 그런 카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사진으로 박아버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요새는 그림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어떤 한 작가가 맡아서 네 줄기차게 정치적인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뭘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조금 네 네 네 그 동화 얘기도 좀 하셨는데 책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좋아합니다 주로 어떤 장르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아 제가 정말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네 특히 시도 좋아하고 하는데 네 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쭉 앉아서 책을 잘 못 읽어서 그림 한 번 그리다 보면 몇 시간씩 가고 네 네 틈을 내서 읽어야 돼서 자꾸 산문집이나 시랑 짧은 것들로 연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로 가지는데 좀 소설을 좀 읽고 싶긴 해요 계속 아 그렇구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협업 작업을 많이 의뢰를 드려서 하는 편인데 그냥 뭐 회화나 이런 분들에 비하자면 그림들을 이렇게 가지고 모아놓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임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각 장르가 다 다르고 책마다 다른 그림들을 그렸기 때문에 네 혹시 지금까지 그리셨던 작업들 다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아 저는 네 주로 컴퓨터로 그리시나? 아니요 저는 수채화로 거기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원화를 모아놔요 네 네 네 모아서 비닐에 잘 싸서 네 뭐 장롱에다 놓고 종이안도 집에서 만들어놔서 거기다 잘 모셔두고 네 팔지는 않으세요? 아 원화를 팔지는 않아요 원화를 하나 팔려면 돈이 세니까 네 네 누구한테 팔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좀 가지고 있고 싶고 아 진짜? 프린트에서는 종종 팔아요 아 어디 가만 살 수 있어요? 아 지금은 마련을 해놓지 않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한테는 이제 팔아요 제가 제가 연락하면 저한테도 파실 거예요? 그럼요 아 프린트는 그렇게 해서 제가 배송을 해드려요 아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치를 아직 마련을 안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서 개인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있으신? 페이스북은 있고요 네 블로그는 닫아놨고 지금은 채널을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곳과 제 페이스북 그 두 개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아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네 네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통 타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라기보다는 네 네 작가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작업으로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자기가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연재소설 작가들이 올리는 것처럼 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거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와 이전에 뭔가 변화가 충분히 있나요? 어때요? 네 있죠 일단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아 의뢰도 들어오고요 네 일단은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 할 때랑이랑은 또 다르고 네 그래서 네이버에 힘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거기에 따라 댓글로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가 되니까 그림은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음 혹시 그 어떤 외국의 작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쌍패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글의 분야는 글의 전문가가 가고 네 그림은 또 그림이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딱 붙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네 혹시 해보고 싶은 작업 중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그림을 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롤모델이 되는 작가가 혹시 있는지 롤모델은 네 두는 사람은 없어요 원저리에서 영향을 받긴 받아도 네 네 아 딱 이 사람이다 하는 건 아직 음 아직 없고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투니스트들의 그런 글과 그림의 호흡 네 네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지 음 딱 한 명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림을 네 봤잖아요 네 되게 따뜻한데 외로운 거예요 아 네 그림의 정서가 네 따뜻하고 외로워서 말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네 네 근데 속에는 말이 많은 거 할 말은 있는데 네 말을 잘 바깥으로 내뱉는 거를 잘 안 해보이는 주인공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림이 네 그냥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뭔가 얘네들한테 말을 좀 붙여주고 해서 이야기로 만들면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도 했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들 중에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 연상이 돼서 네 네 그렇게 드렸던 거고 작업실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집이 작업실입니다 아 그러면 결혼하셨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는 있으세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작업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세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그냥 부대끼다 보니까 지금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작업하고 나머지는 나눠 쉰다 네 아니면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뭐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명고식 같은 경우는 어떤 저 정말 노력해봤어요 네 그거를 일상과 좀 뛰려고 네 출근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이 후딱 가버려가지고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을 해봤던 때가 있어요 음 한 6시? 막 이럴 때 음 정말 좋았는데 음 아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음 한참은 작업해도 겨우 점심때니까 아 시간이 여기 너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게 점점점점 밀리면서 결국에는 밤이에요? 결국은 밤까지 밀리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작업실과 저의 일상과 혼연일치돼가지고 아 그 애인 여자친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거죠? 같이 같은 일을 해요? 일러스트레이터요? 네 아 그분하고는 그림톤이 좀 어때요?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서로 많이 비슷해지거나 그러진 않고? 영향을 받아야죠 좋은 것들은 근데 재료도 조금 다르고 여자친구는 그리고 조금 준비를 더 하고 한창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분들끼리의 삶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뭔 것 같으세요?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작업 얘기를 하니까 지루할 틈이 막 말하기 싫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뭐 빤한 얘기 계속 저한테 해야 되나 이런 거 없으시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아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서로 작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생각이 갇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조금 크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자근자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 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아니요 제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작업 얘기와 더불어 이제 더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더 많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음 주 한 주에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타인의 연애를 바라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나의 지난 연애를 돌아봐도 웃음이 절로 난다 웃음이 절로 나니 다행이지 울음이 절로 나서야 울음이 절로 나서야 인류가 이 일을 되풀이 했겠나 이 판화도 우스꽝스러운 사랑의 한 장면인데 사랑에 무슨 죄가 있겠나 하늘이 싫어할 일이 아닐진데 한대 변산반도가 자꾸만 변신반도 같이 읽히니 또 웃음 절로 난다 어쩔 도리 없다 사랑은 그렇듯 늘 기웃한 구도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장성남 시인의 시의 정거장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